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의 유튜브 채널 총 조회수가 4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채널 개설 후 약 17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인데요. 현재 군 복무 중인 김호중씨가 컨텐츠를 직접 업로드할 수 없음에도 김호중씨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호중씨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노래 영상들은 하나같이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수백만 뷰를 달성하며 김호중씨의 남다른 영향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거듭났습니다. 김호중씨의 유튜브 채널에 단 50개조차 되지 않는 영상 개수임에도 종합 조회수 4천만 뷰를 돌파한 것이며 현재도 꾸준히 조회수 증가율을 보이며 멈추지 않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의 팬들이 김호중씨의 모교에 2억원 상당의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16일 김호중씨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 튜바로티에 따르면 김호중씨의 팬클럽 아레스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2억 77만원을 모금하며 지난 15일 경북 김천, 김천예술고등학교에 2억원 상당의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했습니다. 김천예고 강당에 설치된 그랜드 피아노는 김호중 with 아리스 가수 김호중 2021 7월 15일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서수용 김천예고 교장은 팬카페에 아레스님들 감사드립니다. 라며 감사를 전했는데요. 서 교장은 학생들이 그랜드 피아노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김호중씨는 김천예고에 재학하며 2018년 세종음악콘크루 1위, 전국수리음악콘크루 1위 등 두각을 나타냈으며 2009년에는 고딩 파바로티로 SBS 스타킹에 출연하여 파바로티의 카루소를 부르며 놀라운 성량과 가창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2009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는 등 자신의 이름과 김천예고를 빛낸 바 있습니다. 야 진짜 김호중씨의 기록은 언제마도 휘황찬란합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환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별곰님 오늘도 울호중님 듣고 싶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울호중님 날마다 좋은 소식 너무 축하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나 응원하면서 기다릴게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박혜경님의 댓글입니다. 늘 보고 싶은 울호중님 소식 늘 반갑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힘찬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언제까지나 기다립니다.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보라꽃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꽃님 안녕하세요. 호중님 사진 너무 잘 찍어요. 못하는 게 뭐지?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계속 들어도 감동입니다. 최고입니다. 더위 팬데믹 이겨내고 호이팅이요. 매일 방송 감사합니다.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자님의 댓글입니다. 호중씨 정말 정말 축하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호중씨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항상 호중씨 군 복무 끝나는 날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